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기 엄마가 빨리 포토 뛰어나야지 지금 뭐하는거야? 너 보냈어? 알아? 용용용용용 아기, 미니티타 와, 미니티아네 와, 미니티아네 당근이었어요 한 방안에 왔어요 안녕 안녕 울어 에밀리 여러분 자이언트 당근 얼굴보다 캔 당근 그쵸? 대답해볼래 맞아요 와.. 한박자 늙는 것 봐 진짜 인사해 안녕하세요 신재민을 이렇게 썰어버리고 와 근데 진짜 크다 먹는군 진짜 김이 당궁이다 넌 맛있어? 냠냠냠냠냠 라라분인데 손 안해도 돼 먹어요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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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옹 당근 안 먹니? 이거 좀 봐 야옹 야옹야 야 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? 당근을 보라고 그래 너 가게 왜? 야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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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cute 언니한테 인사 안하니? 뭐지? 에밀리? 에밀리! 꼬리만 흔들지마 이리와 야 넌 유튜브게야 유튜브게 픽스터씨 뭐하세요? 저기 헤이? 픽스터씨 뭐하세요? 아 밥 먹어요? 맛있어요? 아 알겠습니다 엉랑이 좀 만져도 될까요? 네 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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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힌트만 엉덩이 멀치고 하는 애들 뼈 뼈 뼈 아 웃겨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빨리 가 뼈 뼈 빨리 가 얘들아 뼈 어제부터 이상한 소리가 난 이곳을 열어볼게요 뭐하는거지 아 이래서 소리 어 에디 채워주실거에요 말거에요 왜 말이 달라지지? 아 그러면 준서는 앞으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진짜 손절이야? 어 진짜 손절이야? 오케이 오케이 태워드릴게요 태워드릴게요 아 진짜다 아 진짜 못해 어깨 찌지마 빨리 빨리 나 나 죽었기 때문이야 막 요 아 진짜 못해 집으로 갑시다 오후에 운동이 있어요 캔트만 씨 멈추세요 아주 예뻐요 갑시다 갑시다 얘 먹는 거 귀여운데 오물오물오물오물 잘 먹어 봐 하이토끼 하이토끼 아 귀여워 하이토끼 삽질 댄스 시작 뭐야 저렇게 해야 돼? 진짜 얼굴이 안 나와야 되는데 아아 이게 뭐야 진짜 맛없게 나와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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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생겼려는데 이쁘게 생겼려는데 이쁘게 생겼려 이쁘게 생겼려 이쁘게 생겼려 이쁘게 생겼려 이쁘게 생겼려 이쁘게 생겼려 집 도착 우리 유튜버 하늘언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진언니 서진언니 이쁘게 생겼려 대안 Lights 아미엔냐 뭐여 이건 유튜브 짱 다 보세요 알겠죠 나중에 요즐게에서인 말고 이것 보세요 귀여워 안녕~~ 뻑뻑댄스 이 끔찍한 학원에 들었다는 사실은 안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입. 바디프렌즈 마사지 기대를 받으면서 펜트하우스를 보면서 쉴 겁니다. 안녕. 내 꿈꿔. 여러분 드디어 팀 BS가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만들었습니다. 다들 인스타 들어가셔서 팔로우 눌러주세요. 그러면 되게 많은 귀여운 다양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접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진짜로 빠이빠이. 말 봐. 안녕.